아 똑똑해 대현님 오늘 제 녹화 담당이십니다 녹화 담당 대현님 녹화 담당 시작과 녹화 담당 잊지 마세요 대현님 오케이 녹화 담당 제 오늘 하루 녹화 담당 나갈 수가 없어요 휴대폰으로 지금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밥이 넘어가요 밥 먹을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대현님 브론즈 5에 하 이번 판 져가지고 제가 몇 점인가요 여기 볼 수 있나 하 또 25점 됐어 또 그렇지만 이번 판에 이기면 22점이 올라갈 거라서 47점 그러면은 47점 평균 20점을 잡고 지금 25점이니까 5퍼는 해야지 승급전이네 0점 가는 날이라뇨 켠 김에 부사까지 이런 거 해야지 이번 판 0점 가나요? 0점 갈 수가 없지 지금 25점인데 어떻게 0점을 가요 아니 브론즈 5에서 4를 가겠다는데 큰 꿈이라니 너무 하시네 오 오늘 추천 많네요 감사합니다 홀스랑 저랑 골드 대 브론즈 타임어택은 당연히 제가 이기죠 어 브론즈 5 마이너스 10점도 갔어요? 아니 0점이나 44점이나 그게 뭐시 중한디라니요 저분 너무 하시네 아니 너무 하시네 뭐가 뭐가 다르다니 엄연히 다르지 점수가 있고 없고가 다른 거지 저거 저분 와 다음 판은 강태원 아니 채팅금지 이런 거 없나요? 엄청 중요하지 44점이 있어야 94점도 있고 99점도 있고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몇 판을 더 해야 되는데 최소 3판을 더 해야 되는데 우와 나 천개 받은 줄 알고 깜짝 놀랬어 그럼 그렇지 놀래라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디를 깜짝 놀랬잖아요 아 낚였네 아무튼 천개 인천 별풍선 별풍선 별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날 엮었네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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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아멘 아멘 어딘가요? 제가 갈 곳은 어디죠? 미드? 직스? 그러면 뭐를 뭐를 알아 배는 무조건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고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필리핍이 브론즈 5 듀어예요? 근데 그런건 어떻게 알아요? 아 라이어 라이어 이게 이거 같아서 좋겠다 브론즈 친구 있어서 저요? 물 마시는데요? 물? 블리츠 블리츠 이찬구님 한계 감사합니다 어? 헐 우와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거 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거? 이런거?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야 우와아 화이팅! 아니에요 제가 못한거지 우와 감사합니다 500개 500개 저는 아줌마가 된 이후로 잔앗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채질에서 홀스가 잔앗개가 된거에요 원조 잔앗개 잔앗개는 아니고 괴는 좀 거슬리는데 괴는 괴는 좀 거슬리는데 잔앗 자본주의가 낳은 아 뭐하지 음 요정은 무슨 하하하하 자난여는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나쯤? 자네께? 뭐 난리났어 자본주의가 낳은 여신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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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분 나쁜 것과 별로 없지 않아요? 기분 나쁜 채팅이 별로 없는데 아우 아줌마가 다 그런거 아니에요? 자본아 자본아 자나다 아 이게 발음이 억양이 안 좋은데 네 아니 이거 여캔방 이런거 하려면은 화면도 이렇게 더 키우고 화장도 좀 뽀샤샤해서 뒤에 좀 블링블링한 거 뭐 꽃 같은 거 좀 갖다 놓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밋밋하니 이거 너무 응? 조명 빡! 들어오게 하고 그쵸? 코가 안보일 정도로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캠도 좀 키우고 뒤에 가족사진을 왜 박아둬요 오오 뭔가 이렇게 상대 강타가 없어요? 정그리 없 어이구야 얘네 브론즈 파이브드 중에서도 최하인가 보다 강타가 없는 거 보니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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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아니 부호에도 급이 있지. 아 이거 에어컨을 틀면 춥고 끄면 덥고 이거 어쩌면 좋지?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 점수는 지금 25점이면 상위 30%가 안되네 하위 30%네 브론즈 5의 30% 점수가 70점 돼야 되는데 제가 티모니 없어서 그래 티모니 티모니 없어가지고 홀스가 정글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내가 티모니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점수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제 실력은 브론즈 5의 상위 30% 입니다 그렇지만 티모니 없어서 하위 30%에 있는 것일 뿐 그쵸? 내 솔랭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브론즈 5의 나는 실력이 상위 30%이지만 팀을 잘못 만나 현재는 브론즈 하위 30%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막 웃는데 나는 어디서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언니 상대 미드 브론즈 5의 상대 미드 브론즈 5 페이커 라고? 나 아까 직스 못봤나? 누구 성대가 없어? 진짜 언니가 맞긴 맞아요? 인정해야지 인증 인증을 해야지 노인증 노인정 말이야 그러던데 헉 탈로님 무섭다 어우 어우 어디를 보니 이게 레드에서 하면 뭐야 아이고 아니 어디까지 날아가 여기 레드에서 하면은 마우스 하기가 더 힘들어요 다들 그런가 나만 그런가 4분 뒤에 점화 박으면 꼼짝 못해 당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타 견제를 해야 된다고요 정진호가 또 CS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이고 샷샷 아우 나 뭐하는거지 아우 나 뭐하는거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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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stag 네 맛있세 28 excess 跟 해초maan 드 hull 2 OS 20 30 проис 아우 진짜 드럽게 못먹네 정말 드럽게 못먹네 아우 정말 아니 이게 레드에서 하면은 왜 이렇게 손이 아프지 나만 그런가 이를 말고 평타를 치라고요 어 어 내가 더 센 것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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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삼칭 ㄷㄷ 아 나 이거 툭 쓰려고 그랬는데 이를 썼네? 툭 쓰려고 쥐어버렸는데 툭 쓰려고 쥐어버렸는데 툭 쓰려고 쥐어버렸는데 툭 쓰려고 쥐어버렸습니다. 내가 잡았어! 그럼 따라가 주는 건가? 따라가 주는 건가? 좋아! 이리와요 아이유 좀 더 왔을 때 했어야 되네 그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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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을 사오는게 낫겠다 그쵸 어 아니네 우리 투패랑 오오 오오 이거 먹고 그러면 나는 템을 사와야겠네 왜 다 막고있지 우리 팬 너무 잘한다 그쵸 오 오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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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되더라 모래를 응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헬포로 바꿨어야 되는데 도망쳐서 라이브 탁 탁 탁 탁 탁 탁 아우 너무 멀리 던졌네 아 칼론 한 번 잡고 싶다 무무 귀엽다 어? 여기로 갈까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알겠지 뭐ال mak remember 아싹 자 아 appreciative 여기 가면 앞에 왔네 오오오오오 regard 그럼 무가요 무가라고 신발 일단 빠른거 같을까 일단 가자 아 왜요 치료 왜 받고 와요 그러게 다잡는건데 아깝긴 했다 그죠 마드를 박으면 좋을텐데 공이 가는동안 퀴슬라나 밀고 가자! 밀고 밀고 가자! 밀고 이야아아아 좋다! 나는 미드로 가야지 어! 이야! 아아아아 오오 잠깐만 핑어 하나 살까요? 이게 블루에서 하면 괜찮은데 레드에서 하면 팔이 아파요 게임 종료까지 요즘에 100킬까지 안나와요 100킬까지 안나오고 요즘에 한 80킬 정도밖에 안나오더라고 나도 미드로 갔거든요 한 80킬까지밖에 안나와요 많이 죽었어 킬이 제가 죽는 횟수가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티비 오우 오우 와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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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기묘하게 뭘 자랑한것 같진않지만 이기고 있어요 tinc 도착을 파악해놨어 이번 반에 탈진만 잘 쓰면 엄청 잘하는거야 폴스야 보고있니? 다음템은 라바돈 가나요? 라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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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라바돈? 무엇을 가든 하긴 비슷해요 부족하면 안쓰면 되요 만화는 부족하면 안쓰면 되 사람이 살다보면 부족한 날도 있고 풍족한 날도 있고 그런거니까 그쵸?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항상 맨날 풍족하게 살 수 없잖아 이리 와줘 이리 와줘 이리 와줘 깜짝 놀랬지 깜짝 놀랬지 어어? 어? 아이 못잡았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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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이거도 아 안쓰고 list 그럼 네가 문 이리 와줘 아우 상대편 되게 짜증나겠다 그죠? 직수 있어서 자 이번엔 탈진 탈진 어? 어? 나 뭐야? 뭐야 아휴 호흡이 괜찮네 실버에서도 이런 호흡이 나오나요? 만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겠다 만화를 얼른 채우고 만화를 얼른 채우고 궁 써주러 사형삼 아 얘기하면 또 죽던데 모렐로를 가라고요? 모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모렐로 갈게요 몰랐어요 모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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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안될거 같은데 아이고 아니 아니 나한테 누구를 배달해라 오오오오